인스 모바일의 미 미의 크기는 일반적인 PMP보다 작지만 성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PMP가 지원하는 대부분의 코덱인 DBX, XBD 등의 많은 코덱들이 지원하여 언제 어디서나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울프손사의 3D 코덱을 사용하여 원음에 가까운 음질의 재생이 가능하여 다양한 음질의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외부 안테나를 사용하여 외부 환경적인 요소를 최소화하여 지하철 및 버스 등에서도 안정된 D&B를 시청할 수 있으며 동영상 최대 6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4핀 핸드폰 충전기와 호환이 가능하여 데이터 케이블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핸드폰 충전기를 이용한 충전이 가능하여 여행시 별도의 충전기를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PC와 연결 시 자동으로 PC에서 인식하여 별도의 드라이브 CD가 필요 없습니다. 인스모바일의 야심작인 민은 기본 2기가 장착 최대 4기가까지 확장이 가능하며 마이크로 SD를 지원하여 부족한 메모리의 한계성을 뛰어넘었습니다. 또한 국가의 제품보다 절대 뒤지지 않는 내구성과 성능으로 안정된 D&B를 시청할 수 있는데요. 가볍고 넓은 LCD와 SDHC를 이용해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